1라운드 이구동성 전화 퀴즈는 미특 승 2라운드 연예인 스피드 퀴즈는 은혁 승 자 이제 3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대결망 3라운드 듀엣곡 대결 사람이 이거 승패에 너무 연연한다 뭐가요 항상 열심히 해야지 항상 3라운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DJ가 듀엣이 돼서 노래도 부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의미로 만든 코너 점점 승부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은혁씨처럼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저처럼 항상 즐기면서 합시다 알았죠 그럼요 당연히 즐기면서 해야죠 기분 좋게 노래 불러보겠고요 승부는 여러분이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특팀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특팀 은혁팀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혁팀이라고 써서 역시 문자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문자는 50원 들어가는 유료문자 샵 8910번입니다 자 오늘의 지정곡은 말이죠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겠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소행업소리들이고 흐르고 있죠 성대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노래네요 코요테의 순정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주에 이특씨가 먼저 가시죠 우선 저 입을 맞출 짝꿍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저하고 노래할 분은요 저랑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 같이 은혁오빠의 길을 확 눌러버려요 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지원씨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도 신지원씨요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다니고 있는 신지원입니다 실용음악과요? 실용음악과 제가 이 노래를 잘 아는 편이 아닌데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요 긴장하셨어요 네 어떻게 긴장을 좀 풀고 소리 한번 발성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긴장되는데요? 긴장 풀렸는데요 풀리셨어요? 네 긴장 풀리셨어요? 네 좋습니다 긴장 풀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씨 네 긴장 풀고 편안하게 네 저랑 그냥 놀다 간다는 기분으로 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반주 주시죠 앞에 저 레벨은 어떻게 하죠? 하셔야죠 요 예스 주키라 뭐라고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코니터의 순정을 듣고 계십니다 1 2 3 4 와 와 와 거세줄 browse 와 와 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 또 부족했어 나 바보같은 네게 네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 눈물로서 맹세했는데 다 필요 없어 너의 행복하자 날이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 돼 너 없이 찾을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태어나면 붙잡고 싶어 다시 1,2,3,4 어느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두 분 신청하시고요 영업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랩이 가사가 안 나오네요 네? 랩이 가사가 안 나와요 네 앞에 노래방 기계에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안 나온 거예요? 약간 프리스타일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기해줘야죠 저도 몰라 지금 알았어요 저도 불리하다 지원씨 네 노래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정수 오빠가 훨씬 더 잘하셨어요 아 뭘 잘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지원씨 너무 잘하셨고 제가 방송을 탔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아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만들면 돼요 시간은 지금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고정민 이진주 김대경 김여경 송묘원 항상 힘들 때 옆에 있어서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씨 아 맞다 한마디 얻어야 돼요? 네 기범오빠 예성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앞에 가사 나올 때 영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가사 좀 줬잖아요 프리스타일로 해주셔야죠 아 이제 약간 자 저랑 노래하실 분은요 이름부터 아주 파릇파릇한 분입니다 맛깔스러운 부산 사투리로 방송의 재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분입니다 고희 여학생 인프룸 양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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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앞에 이특시 커플 노래하는 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네 제가 더 자신 있어요 아 노래 원래 잘해요? 네 좀 해요 아 노래 좀 해요? 네 요 노래 좀 높은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은혁이 오빠나 잘하세요 아 예 노래 잘하세요 네 노래 잘할게요 네 자 어떻게 우리 투표해 주실 우리 슈키아 가족들에게 잘 봐주세요 하는 의미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때까지 은혁이 오빠가 졌는데요 제가 이기고 해드리고 싶으니깐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아 고마워요 네 네 우리 푸름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껏 질러주시면 될게요 네 자 반주 시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 2, 3, Go! 날 꼭 됐소 그것만 해도 부족했어 바보같은 내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눈물로서 맹세했는데 다 필요 없어 너의 행복 찾아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 돼 넌 뜻할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애원하면 부족할 수 있어 다같이 전주가 안 들리네요 인푸릅 야 감사드립니다 푸릉양 네 시원시원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야 엄청 잘해요 아 고맙습니다 야 푸릉양 네 이길 것 같아요 푸릉양이 너무 잘 불러주셔서 은영오빠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꼭 구두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너무 낮아요 저한테 저도 좀 낮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특팀 혁팀 투표 하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서영아 시아 피처링한 나무자전거의 내가 사랑해 나이